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learns a multi-ungle 카페 채널. Hello I am Dr. Kim who learns a multi-ungle 카페 채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일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다시 4-1강 감사에 감사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4-1강 감사에 감사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1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친세졌어요. I owe you on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It's kind of you to say so.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cern.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Your encouragement was such a big help to me.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Thanks to you. All my worries are gone.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대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네, 이번에는 일본어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お褒めの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なんとお礼を申し上げたらよいかわかりません.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このご恩は一生忘れません. 칭찬해졌어요. お世話になりました.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お手伝いし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이로이로とお世話になりました 대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고소 오이데くださいました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이려 감사합니다 こちらこ소 고소 대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이번에는 중국어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신세졌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얻을, 직전목적의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목적의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 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순은 주어목적의 동사이고 영어와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동사 목적의 어순입니다 그런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기본표현 감사의 감사에 관련된 문장들은 간단한 구어체이기 때문에 어휘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O형식의 문형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s 일본어는 Arigato gozaimasu 중국어는 Sheshe-nin 다음 감사합니다 Thank you Arigato gozaimasu Sheshe-nin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일본어는 HONTONI Arigato gozaimasu HONTONI 정말 Arigato gozaimasu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전도 페이창 간시에 전도 정말로 페이창 매우 간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도 페이창 간시에 정말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Thank you again Again 다시 한번이죠 감사합니다 Thank you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Aratamete 간샴 모시아gemasu Aratamete Aratamete 즉 다시 한번 간샴 모시아gemasu 감사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짜이츠 비하우스 간시에 짜이츠 다시 한번 비하우스 표시합니다 간시에 즉 감사를 표시합니다 즉 짜이츠 다시 한번 비하우스 간시에 감사드립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For the compliment 칭찬이죠 즉 칭찬해 주셔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 Ohomeno kottoba Arigatou gozaimasu Ohomeno 즉 칭찬해 kottoba 말이죠 그래서 칭찬해 말에 즉 칭찬해 주셔서 Arigatou gozaimasu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쉐쉐 님드청짠 쉐쉐 감사합니다 님드 당신의 청짠 칭찬 그래서 님드청짠 당신의 칭찬해 쉐쉐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르겠어요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언어별로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은 각 언어의 동사에 해당한 핵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I가 주에서가 되고 don't know 동사 부위 how to thank you 목적어 3형식이죠 그래서 I 저는 how 어떻게 to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즉 저는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1번으로 보시면 그러면 난 또 오레이오 몽시하겠데요이까 그 다음 중국으로 보시면 부저다오 까이점머 간신니 부저다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까이점머 어떻게 간신니 닌 즉 당신에게 간신 감사를 해야 할지 그래서 부저다오 모르겠습니다 까이점머 간신니 즉 당신에게 어떻게 즉 뭐가 어떻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즉 뭐라 감사해야 할지 부저다오 모르겠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은내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영어로 보시면 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will never forget 동사 V가 되고 your kindness 목적으로 사명식이죠 그래서 I 저는 your kindness 당신의 친절 즉 은내를 will never forget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 고노 고온 와 이슈요 와스리 마센 고노 고온 와 즉 은내죠 은내를 이슈요 평생 와스리 마센 잊지 않겠어요 즉 은내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되겠습니다 중국을 보시면 ㄴㄴㄴㄴ ㄴㄴㄴ ㄴㄴㄴ 부회의 왕지 ㄴㄴㄴㄴㄴ 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ㄴ ㄴ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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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오우 신세를 줬습니다. 한 건 신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I owe you one. 저는 당신에게 신세 줬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오세완이 나리마시다. 즉 신세 줬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취엘르 닌더 런칭 즉 취엘네 신세 줬습니다. 닌더 런칭 당신의 호의에 취엘너 즉 신세 줬습니다. 그래서 취엘너 닌더 런칭 신세 줬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땡큐 감사합니다. 즉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번을 보시면 오테초 다이시 때 이따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오테초 다이시 때 이따다키 즉 도와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쎄쎄 닌빵쥬오 즉 닌 당신이 오저를 빵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닌빵쥬오 즉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For your kindness. For your kindness. 친절히 대해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고신세 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고신세 쯔 친절히 대해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쎄쎄 닌드 러칭 짜오다이 감사합니다. 닌드 당신의 러칭 짜오다이 환대죠. 즉 당신의 환대에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어는 its kind of you to say so. 자 여기서 간단하게 문법 설명 드리면은 it이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to say ia가 진주어고 of you를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it for to 구문인데 사람의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it of to를 썼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of you 당신이 to say so.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it's kind. 참 매우 친절합니다. 즉 고맙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it's kind.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お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お言葉 즉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シェシェニンナムシュオシェシェ 감사합니다. 닌 당신이 나무 그렇게シュオ 말씀해 주시니 즉 닌 나무シュオ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シェシェ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For your attention. 즉 경청해 주셔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고세이쪼 아리가또 고자임마시다. 고세이쪼 즉 경청해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임마시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concern. For your concern. 즉 당신의 위로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ナゴサメのお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ナゴサメの 위로의お言葉 말이죠. 위로의 말에 즉 위로해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임마시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1번으로 보시면 1번으로 보시면 ナゴサメのお言葉 즉 격려의お言葉 즉 말 즉 당신의 격려죠. 그래서 하겸하시는お言葉 즉 당신의 격려 즉 격려의 말이 大変 큰力 힘이 나립하시다 되었다 되겠습니다. 大変 큰力 즉 힘이 나립하시다 되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ナゴサメ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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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당신의 격려가 ご 저에게 ノダドジューク 큰 힘을 ケール 84 ケ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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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ケ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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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ノダドジューク 즉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敵士と you all my words ゴン 終 my words 終 ゴン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Thanks to you, 즉 당신 덕택에 All my words, 저의 모든 걱정이 are gone, 사라졌습니다.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 오카게사마대 심빠이가 기린이 낙고내리 마시다. 오카게사마대, 오카게사마대, 즉 당신 덕택에 심빠이가, 즉 걱정이 기린이 깨끗하게 낙고내리 마시다. 사라졌어요. 되겠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카게사마대, 심빠이가 기린이 낙고내리 마시다. 당신 덕택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되겠습니다. 중고로 보시면은 두어 쿨러닌 워이덴 또 부단신러. 두어 쿨러닌, 즉 당신 덕택에 워저는 이덴 또 부단신러.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alth. 되겠습니다. 번호를 보시면은 일요일어 또 오시완이 나리 마시다. 일요일어 또 여러가지로 오시완이 나리 마시다. 신세를 졌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으로 보시면은 추엘러닌 타이뚜어 런칭러. 즉 추엘러. 신세 졌습니다. 닌 당신에게 타이뚜어 런칭러. 여러가지로. 즉 많은 호의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엘러닌 당신에게 타이뚜어 런칭러.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자, for coming. 와 주셔서 땡큐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요고소 오이대 구다사임아시다. 오이대 구다사임아시다. 와 주신 것을 요고소 환영합니다. 즉 요고소 환영합니다. 오이대 구다사임아시다. 오신 것을. 즉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오시면은 쇠쇠 닌 꽝 닌. 쇠쇠 감사합니다. 닌 당신이 꽝 닌 오셔서. 그래서 닌 꽝 닌. 즉 당신이 오셔서. 쇠쇠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for inviting me. 대화를 inviting. 초대해 주셔서. Thank you.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은 고찌라 고소 고쇼 따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고찌라 고소. 제가 오히려.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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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고찌라 고소. 즉 제가 고쇼 따이. 즉 초대해 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오시면은 닌 야오칭 워라이 워하이디 쇠쇠 닌. 닌 당신이 야오칭 워라이. 즉 저를 초대해 주셔서. 워하이디. 제가 오히려 쇠쇠 닌. 당신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compliment.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신세졌어요. I owe you on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It's kind of you to say so.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concern.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Your encouragement was such a big help to me.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Thanks to you. All my worries are gone.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대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네, 이번에는 일본어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말 감사합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お褒めの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なんとお礼を申し上げたらよいか分かりません.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このご恩は一生忘れません. 신세졌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So, thank you for listening. 호소 próximo125. 소문의이에요. 고맙습니다. 고소입니다. 고맙습니다. точ zaluritie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ropertie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네,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신세졌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습니다. 대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전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와 중국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I'm proud of you. 아나타오 호코리니 오모이 마스. 워웨이닌 깐다오 쯔하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